이 변수가 그릇을 빚었습니다. 가마에서 나온 그릇을 보고 그 후에 판단하셔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. 사무라이! 단반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. 분명 이 육도가 첫 번째 희생자가 될 걸 아질 않았는가? 오시오! 분원 낭창 문사생님! 분원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나의 책임이 내 앞에서 감히 분원 사람을 배다니 나를 먼저 배야 할 것이오. 제가 유정입니다. 들여 보내주십시오. 유정의 스승이 당신이오. 알았어. 내가 유정의 스승이오. 이분을 안으로 정정히 모셔라. 얘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. 어쩔 수 없는 일이든. 우리 이 병의 종군이 남겨라! 박정훈. 박정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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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 아버지 널 어찌 못 받았었는 줄 아니 내가 욕도에게 주던 모든 것을 네가 가졌다 자유의 의지력 그리고 온 가지도록 육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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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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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